하나, 둘, 셋, 큐!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혜라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이고요. 난 생처음 카메라 앞에 서게 돼서 무척 떨리는데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김상엽이라고 합니다. 저도 참 많이 떨리는데요. 그 떨림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성북구에는 산책하기 멋진 길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성곽을 끼고 걷다 보면 나타나는 장수마을입니다. 오르락내리락 골목골목이 서로 만나는 동네인데요. 동네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동네 집을 고치는 동네목수들의 밥을 책임지는 한바식당을 10원 먹는 중입니다. 동네목수 직원분들 이왕이면은 팍게 나가서 외부에서 중국집이나 이런 분식집에서 시켜 먹는 것보다는 동네 안에서 돈이 좀 돌아가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평생 해오신 일이 요리도 음식이고 동네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마을식당을 해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을식당이 이왕이면은 동네 어르신들이나 외부 사람들에게 건강한 밥상도 같이 제공할 수 있으면은 금상 참아야겠다. 뭐를 했나 하면 땡기 일을 했거든요. 땡기 일하다가 이거 해볼 생각 없느냐 하길래 그래서 시작했어요. 이제 뭐 정말 불이 손잡고 할 때 재밌고 있고 해볼도 괜찮고 그래. 건강도 하시고 건강하시고 당분간 토요일마다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 무료 식사를 할 수 있다는데요. 골목 모임 4군데에서 돌아가며 음식 메뉴를 정하고 할머니들께서 손맛을 담아냅니다. 11월이면 새단장한 마을식당을 연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죠. 찰밥을 항상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또 늘려서 마지막 호수로 먹고 있습니다. 동네 목수가 남성 중심의 일자리이다 보니까 영이면은 구체적으로 동네 안에 오래 거주하고 계시는 여성 어르신들이 실수적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런 구조를 좀 계산했고 영이면은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이 자기 일상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동네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에서는 일정 정도 경제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소울거리가 아니고 뭔가 자기에게 70이 넘은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자기가 필요한 삶이란 존재가능을 우리가 사는 동네를 이웃과 함께 상의하며 고쳐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가는 일 마음을 모아 함께하면 된다는 것을 장수마을이 잘 보여주는군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민주주의, 소통, 협력, 협동이란 말을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겠네요. 이승혜 앵커, 다음 소식은 무엇이죠? 네, 여름방학을 자신의 꿈을 키우는 시간으로 채운 청소년들에 있어 만나봤습니다. 청소년 마을 기자단 양성과정 그 수업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7월 29일부터 와보정TV와 성국고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청소년 마을 기자단 양성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뉴스기사 취재, 글쓰기, 영상의 기획과 구성, 촬영, 편집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교육이 끝난 후엔 청소년들이 만든 영상을 발표하는 작품시사회도 가질 예정이고요. 이번 교육을 수료한 친구들은 청소년 마을 기자단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야외 촬영 수업이 있는 날, 아리랑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의 인터뷰 영상을 찍는다고 하는군요. 마치 기자가 된 듯 긴장하고 있는 친구들, 사뭇 진지하기도 하고 활기가 느껴집니다. 뭐가 많냐면, 차들이 이게 좋은 점도 좋은 점인데 옛날에는 골목시장이었을 땐 차가 안 다녔거든요. 그러면 그런 점을 개선... 네, 그러면 좋고. 오랫동안 아마 장사를 하셨을 거니까 그런 경험으로 통해서 느끼는 단점은 혹시... 단점? 정부에서나 우리 노인복지에 대해서 조금 넘... 한국하고 안 좋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요새 많이 안 와. 감사합니다. 좀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기자 실습이나 그런 경험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기자랑 영화 감독님께 직접 수업을 듣고 그걸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가 직접 기자가 된 듯이 그렇게 활동하는 게 참... 진짜 기자분하고 감독님이 오셔서 해가지고 훨씬 좀 어렵긴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꿈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적어 발로 뛰는 것이 꿈이지 라는 존 고다드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저는 넓은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알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꿈 때문에 마을 기자단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번 여름방학에 저는 자유를 향한 제 꿈의 한 페이지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승의 앵커도 마을 기자단 수업을 같이 했는데 어떤가요? 다른 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동생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부자가 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글쓰기부터 영상 만들기까지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생각을 넓혀가는 방법도 알게 되고요. 앞으로 마을 기자단으로 활동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크네요. 성과 길 따라 꼭대기에 다다르면 작은 동네 카페가 있습니다. 높은 하늘이 가깝게 다가오는 장수마을에서 좋은 친구와 차 한잔 어떠시겠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앵커 김상엽 이승이었습니다.